X7 전체 PPF 차량이 출고가 되자마자 지금 입고된 QM6 차량 르노 QM6 전체 PPF 시공이 입고가 되었는데 PPF 전체 시공을 할 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앞범퍼 앞범퍼부터 지금 시공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차 전체 시공하는 부위 중에서 앞뒤 범버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이 좀 많이 가요 마무리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랫부분이랑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고 좀 까다로운 면도 사실 있어요 제가 까다로운 게 뭐냐면 필름을 깔끔하게 이렇게 면에 깔끔하게 붙여야 되는데 곡이 심하고 마무리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시간을 지체해도 필름의 본드층이 조금 변형이 된다든지 지렁이 자국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렁이 자국이 안 생기게 작업하는 게 잘하는 거에요 보시는 대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필름의 면 필름의 면을 보시면은 지렁이 자국이 없죠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한 면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거에요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렁크 부분에 ppf 시공이 진행되고 있고 트렁크 지금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는 윗부분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엠블럼은 탈거한 상태죠? 네 엠블럼 탈거하고 트렁크 시공할 때는 항상 말씀하세요 네 엠블럼을 항상 저희는 탈거를 하고 합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 재단이나 이런 거 하면은 엠블럼 위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주변에서 때가 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이제 조금 보기 싫으니까 좀 퀄리티는 작업을 위해서 엠블럼을 떼고 그대로 그 위치에 다시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르노 삼성 마크죠 마크하고 여기 지금 엠블럼 이렇게 위치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텔램프거든요 텔램프 지금 이 자리에요 이 자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칼로 따가지고 이 위치에다 다시 3M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대로 이제 부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뭐지 커버링 테이프? 커버링 테이프를 놓고 이대로 모양대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엠블럼이 있는 이 모양은 칼로 도려내는 거죠? 그렇죠 도려내고 그 위치에 그대로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이 자리를 이제 칼로 이렇게 도려낸 다음에 이 모양을 맞춘 대로 그대로 차에다 올려놓고 엠블럼을 딱 놓는 거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걸 대체 어떻게 떼고 어떻게 그 위치에 과연 붙을까라고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거의 99% 맞잖아요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깔끔한 시공이 되고 시공 후에 엠블럼 쪽도 깨끗하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네트 PPF 필름이 지금 올려졌고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PPF 시공을 잘 하는 집인지 못하는 집인지 그거를 알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끝부분 끝라인 끝라인이 지렁이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끝라인에 지렁이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한번 꼭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자세하게 찍는 데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확대하다시피 거의 대놓고 보여주죠 저희가 이렇게 끝부분 끝라인이 깨끗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야만이 잘하는 곳이에요 제가 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렁이 자국 하나 없이 시공해야 잘하는 곳이에요 사실 PPF 시공 전체 시공 하는 게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줘야 되는데 잘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맡겼다가 작업이 잘 안 나오면 사실 저희한테 작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잘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진 보내주면서 근데 이제 보면은 거의 뭐 개판 5분 전인 시공들이 많습니다 뭐 이미 공기가 차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공기라서 빠질 수가 없는데 물어보니까 이건 다 시간이라면 없어진다고 하고 뭐 이랬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업을 해놓고 손님한테는 시간이 나면 없어진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대응 그래서 잘 알아보고 시공을 하시는 게 나중에 피해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세계 특허받은 나노피전 PPF 필름 저희가 브리즈 코리아에서 수입 유통 그리고 시공 교육 그 다음에 시공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공되고 있는 전체 PPF 시공은 원래는 640만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현재 100만원 프로모션 할인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540에 가능하시고 루프를 추가할 때는 60만원이 추가되세요 현재 이 차량 QM6 같은 경우는 루프까지 추가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540만원에 60만원 추가하셔서 딱 600만원 이렇게 굉장히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QM6 차에다가 이걸 왜 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차주분께서는 스케치 나는 게 싫고 상처 나는 게 싫고 돌방 맞는 게 싫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QM6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 PPF 시공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난이도가 별 10개 중에서 한 2개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시공이 편리해요 편한 만큼 퀄리티가 훨씬 잘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시공이 편하니까 퀄리티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저희 브리즈코리아 지금 현재 본점 기준에서 이 차량은 난이도가 별 2개 엄청 쉬운 차량 정말 쉬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PPF 시공을 할 때 그 필름을 항상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여유를 두고 필름을 커팅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아넣는 그래서 이제 나 이거 PPF 시공을 했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PPF 시공 한지를 나 지금 이거 PPF 자체 시공 했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부퀄리티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노퓨전 PPF 필름 일반 PPF 필름하고는 달라요 만들어지는 방식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겹으로 만들어지는 필름이고 그래서 세계특허를 받았는데 내구성 자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변색이나 황변에 엄청 강하고 필름 표면에 이물질 타르나 철분 그리고 날파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특히나 날파리가 많이 터져요 날파리가 시공된 필름 위에 막 터질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PPF 필름들 시중에 있는 웬만한 PPF 필름들은요 날파리가 터지고 며칠 놔두잖아요 그러면 날파리에 탁 터진 그 자국이 있죠 그 자국이 필름 안으로 이렇게 박혀 버립니다 이 필름 끝 표면에 탑코트층이 박혀 버려요 나노퓨전 PPF 필름은 그 항상 말씀드렸지만 탑코트층이 없는 탑코트에 들어가는 그 원료를 필름층에다가 나노 융합 방식으로 두 겹으로 만들어진 필름이기 때문에 날파리 터진 자국이 박히지가 않는 그래서 PPF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노퓨전 PPF 필름을 시공 후에 날파리 막 터지잖아요 물티슈로 이렇게 닦잖아요 다 닦여요 그리고 터진 자국이 박히지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그런 내구성 그게 이제 일반 PPF 필름과의 차별화된 내구성이죠 시중에 400후반대부터 500, 600만원대까지 하는 PPF 필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들 나노퓨전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스명 변색 내구성 이런 부분에서 아예 차이가 완벽하게 납니다 완벽하게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 이래서 틀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차에다가 4년 5년 전에 시공했던 그 나노퓨전 PPF 필름이 그대로 있는데 아직도 멀쩡하구요 날파리 터진 자국 하나가 없어요 그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필름입니다 나노퓨전 PPF 필름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디 어디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시공점이 어디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전체 PPF 모든 부위가 거의 끝났고 작은 부위만 남았는데 지금 시공하고 있는 부위는 테일램프죠 테일램프 빼고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텝도 지금 보시면 추가로 해달라고 하신거에요 그렇죠 타고 내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찍혀요 특히나 검정색도 그렇고 흰색도 그렇고 흰색도 그렇고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때가 묻으면서 상당히 보기가 싫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시공을 의뢰해 주시면 상당히 보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 정도를 추가하신다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시공을 의뢰해 주셨어요 보통 저런 부위들은 애들이 올라가면서 발로 밟고 타고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나죠 자 그런 작은 부위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필러들 하이그로시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하이그로시 자 이런 부분들도 다 시공이 될거에요 전체 시공할 때 다 시공이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플라스틱 이렇게 지금 하단 플라스틱 부위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위 빼고는 모든 부위에 다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PPF 필름 어 제품에 대해서 어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내용들 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이 전 영상 PPF 필름에 대한 모든 정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영상을 만드는게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서 링크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오른쪽 상단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PPF 필름에 대한 모든 정보 궁금하신 것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색이 왜 오는지 어떤 필름이 좋고 어느 시공점에 가서 시공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든게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PPF 시공이 모두 끝난 QM6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이 광택도를 보시면 원래 흰색 차들은 광이 잘 안난다 라는 편견이 있죠 자 이 흰색 차지만 광택도를 보세요 유리막 코팅으로도 흐낼 수 없는 그런 광택도를 자랑합니다 이 PPF 시공을 하면요 이렇게 촉촉하면서 더 깊은 광을 내요 왜이냐면 투명한 필름 어 필름이 1cm다 라고 하면은 1cm만큼의 투명한 층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차량이 더 광이 날 수밖에 없어요 PPF의 또 장점이고 나노퓨전 PPF 필름의 장점이 시공성이 쉽다라는 이런 장점이 또 있죠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하고 났을 때 필름의 끝부위 또는 마감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여드리면 지렁이 자국 하나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죠 자 본네트 헤드라이트 쪽 지금 보시면 본네트가 굉장히 둥그러잖아요 밀려서 붙여야 되는데 시공했을 때 이렇게 끝부위에 지렁이 자국이 하나 생기지 않는 물론 시공을 할 때 실력이 좋기도 하지만 필름의 시공성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깨끗한 시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100명 붙잡고 이 차에 뭔 시공했는지 찾아보세요 했을 때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뭐냐면 나 이 차에 PPF 시공했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깨끗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게 나노피전이고 지금 이 상태로 변색 변색에 대한 오르한테 7년 7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하주차장에다 주차하고요 햇빛을 많이 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오래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여름철만 되면 날파리가 터집니다 지금 제가 어제 고속도로를 탔는데 날파리가 많이 터지더라고요 벌써부터 날파리가 터졌을 때 필름 표면에 막 터졌을 때 터진 자국이 필름에 박히지 않는다는 장점 항상 말씀드리죠 엄청 큰 장점이에요 그 정도의 필름 표면에 내구성 방호력이 좋기 때문에 한번 시공하면은 오랜 시간 사용하실 수가 있죠 QM6 전체 PPF 시공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PPF 작업은 전체 시공이 또 예약이 또 쭉쭉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PPF 시공하는 대로 바로 바로 업데이트해서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5 감사합니다.